디알 어빙온 허드슨 루프탑 코로나 전에 와보고 지금 1년 반 만에 와본 거예요 두 번째로 와봤는데 역시 너무 좋네요 그리고 여기도 입장료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원래 이 루프탑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에는 무조건 예약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그나마 자리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만세 와 진짜 너무 예쁘다 라운지는 밖에 루프탑이랑 완전 다른 분위기예요 루프탑 왼파도 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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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시피 인기 있는 루프탑답게 정말 뷰가 좋아요 진짜 멋진 왠하튼 뷰 아 그냥 감상하겠습니다 뭐 한 단순히 오 Elsenga zem 네 여기는 호주시 브런치 레스토랑 루비스 아닙니다. 그냥 다른 슬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긴 지나가다가 분위기 좋아보여서 한번 들려봤어요. 항상 맨하튼의 북극성 같은 존재 엠파이어 빌딩입니다. 10월 13일 엠파이어 스테이틀 빌딩이에요. 색깔이 너무 예쁘고 특이해서 이렇게 찍었어요. 다른 날도 많이 찍었지만 정말 이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직 감옥이 낫지 않아서 당분간은 목소리가 계속 잃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제 안전한 곳이 남은 곳을 안쪽으로 오직 한 번씩 남은 곳을 사용해요. 아, 상당히 쉽네. 아, 상당히 쉽네. 아이스, 아이스. 아마 안전한 곳이 남은 곳이 남은 곳이 남은 곳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남은 곳을 세우고 있는 곳이 남은 곳이 남은 곳이 남은 곳으로 왔으니까요.